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백중날 물 맞으면 100가지 병이 다 존나고. 그러니까 백중날 물. 집이 바빠도 백중날에 물 맞으려와. 백중은 한여름 대학배달에서 긴맥에 지친 제주 여인들의 피선날이다. 더불어 백중은 목축 시내의 날이다. 가축들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태오리코사가 올려지고 시내 옷을 꺼내 정화하는 마블린제가 열린다. 농사와 가축의 풍요를 기원하던 제주 사람들의 독특한 삶과 목축문화, 백중날의 풍섭을 들여다보자. 독한 햇볕과 지혈 속에서 긴맥이는 혹독한 노동이다. 피서는커녕 불볕더위 속에서도 밭농사가 잘되기만을 바라며 제주 여성들은 긴맥이에 온 힘을 쏟는다. 끝이 없을 것 같던 긴맥이가 마무리되고 제주 사람들은 바닷가로 모여든다. 시원하게 솟아나는 용천수를 찾아 물맞이 피서를 가는 시기 백중날이다. 소정방 폭포는 예로부터 물맞이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제껏 농사일에 시달렸던 제주 여성들도 이날만큼은 물맞이에 나선다. 특히 백중날 물맞이는 만병의 약이 된다고 해서 여성들은 열일을 지치고 물가를 찾았다. 농사주다가 힘들면 그냥 물맞고 그냥 모욕형 가면 시원하고 그러니까 온거지. 이때 스파티 건조 새벌만 내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물맞으러 오면 아무래도 농도 좋아지고 여름에 땅땐한 것도 물맞으면 다 들어가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백중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제주 여성들에게 휴식의 날이다. 집안일과 밭일, 물질에 얽매어있던 여성들은 백중날만큼은 물맞이를 하면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백중날이 되면 해안가 용천수와 물가에는 더위와 고된 노동에 지친 여성들이 모여들어 심신을 달랬다. 백중 물맞이는 유독, 일종의 보조 의료 행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독에 쌓인 몸을 그런 물타작이라고 하죠? 물맞이로 푸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만의 어떤 휴가를 전통적으로 누려왔다는 거죠. 빨래가, 이불 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바리바리 마차에 씻기도 하고 등짐으로 지이기도 해서 하루씩 한나절씩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들 예전에 물맞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집에서 여성들이 그 물맞이 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백중이 일종의 농한기예요. 돌 많고 척박한 화산토였다. 보다 나은 수확을 위해 검지를 메고 밭을 갈고 밟아줘야 하는 제주의 농산일은 힘겨운 노동이었고 마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런 힘겨운 농산일에서 백중은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기였다. 제주 사람들은 마소를 돌보는 목축의 신을 위해 태오리코사를 지내며 풍요를 기원했다. 예로부터 태오리코사는 공식적인 백중행사였다. 백중날 하는 귀신은 우마를 관리하는 귀신을 마조라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정식으로 제사를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소 있는 집집마다 전부 떡이나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우마를 관리 처음 시작했던 목축을 시작했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태오리에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태오리한테 대접하고 먹자한테도 대접하고 그래서 태오리한테 그날 잘 대접을 하기 때문에 태오리코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목축의 땅 제조. 제조에서 마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축이었다. 들판을 누비며 마소를 돌보던 태오리들의 삶은 고단하고 지친 일상이었다. 백중은 그 태오리들의 명절이나 다름없다. 제조시의 조천읍 와을리의 본연단. 오래된 고목은 이곳 당신의 몸이다. 나무 및 재단에는 신위를 세워 올리고 삼색천으로 화려한 물색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옷감이다. 마을의 공동체 신을 모시는 신단으로 당꽃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백중날 당꽃이 열린다. 백중 마블린지이다. 이른 아침부터 당꽃이 열렸다. 어머니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 본양당을 찾았다. 목축을 주로 했던 중산간 마을인 와을에서 신방을 불러 치르는 백중 당꽃은 매우 중요한 의뢰다. 떡과 밥, 과일 등 풍성한 재물을 올리는데 마소가 병들지 않고 한의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재를 올린다. 마블린지는 장마가 끝난 뒤 눅눅해진 신의 옷을 꺼내 말리는 의뢰다. 제주어로 많은 곰팡이나 장마를 뜻하는데 마블린지는 신의의 곰팡이를 풀어내는 정화의뢰인 셈이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백중 마블린지를 통해 오곡과 목축의 풍요를 기원한 것이다. 신의의 그 이상들을 7월에 뱉는다에 나서 쏘여서 장마 때 곰팡이를 싹 불려다니는 거 마블린, 곰팡이를 씻어다니는 거 그런 제사를 떴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곁들여서 우리 가족의 편함도 빌고 마소의 증식도 빌고 오곡의 풍동도 빌고 이런 거예요. 제주시 구자업 하돌이 마을 공동목장 백중을 맞아 우마를 기르는 목장의 풀밭에 재물을 올리고 태오리코사를 지낸다. 생닭을 비롯해 매와 생선 등 재물은 이른 아침부터 몸을 정갈하게 하고 준비했다. 40여 년 목축을 해온 오악빈 목장장은 매년 백중 때가 되면 정성껏 태오리코사를 지냈다. 백중 날 태오리코사는 목축을 하는 집안이나 마을에서는 소홀히 알 수 없는 중요한 행사였다. 말 목장을 하는 이상은 계속 해마다 한 번은 옛날같이 태오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태오리만 좋은 날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프지 않고 다산하고 한 해 또 잘 크라는 뜻에서 저희가 우리 후유의 자식 세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가 있고 저희 형님이 있는 동안은 이거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목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들판으로 나선다. 태오리코사를 지내며 소중한 마소의 무탈과 풍요로운 하늘을 기원하고 더불어 선조들의 풍습이 호세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목축의 땅 제주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된 노동을 감내했고 태오리들은 들판을 누비며 마소를 키워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데 건강한 가축들은 중요한 일꾼이 되어주었다. 뜨거운 여름날의 한때 끝없는 노동 속에서 한순간 숨을 돌리는 휴식의 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가축들의 번성을 기원하고 신을 정화하는 마블 인재를 올렸다. 백중의 풍습은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